김성태 전 회장이 대북 송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세 증언했다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 중국 선양 북한의 조선 아태평화위 김성애 실장, 그 유명한 김성애가 이때 나오죠. 박철 부위원장과 만나는데 경기도 대신에 500만 달러를 지급할 것을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저자리에 약속했다는 거죠. 북한에 500만 달러 주는 건 이재명과 경기도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다. 북한에서 사업해보고 싶었다. 뒤에 경기도와 강력한 대권 주자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진술을 했습니다. 이 대목은 김용주 의원님, 왜 내복 한 장 사입은 2년밖에 없다는 사람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내주었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죠, 김성태 전 회장의. 그리고 주장입니다. 잘 보이고 싶었다. 대권 주자 등에 없고 북한에서 사업하고 싶었다.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꼭 먹고 알먹고를 할 수 있죠. 북한은 믿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만에 하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어떤 자기가 꼭 대북 사업이 아니더라도 자기 사업에 일정 정도 날개를 단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고. 첫 번째만 하더라도 그런 일이 성사가 되면 이재명 대표와 함께 방북을 했을 때는 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공시 아닙니까? 보도자료 하나를 가지고도 주식 얼마든지 뻥튀기를 하고 뺄 수 있거든요. 손해보는 장사를 안 한다는 거죠. 굳이 이재명 대표가 방북을 안 하더라도 방북하기로 했다. 북한이 그것만 형식만 해도 주식은 하루에 몇백억씩 뛸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것까지 계산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건 이화영 전 부지사잖아요. 평화 부지사, 이해찬 대표당도 가깝잖아요. 북한과도 가깝잖아요. 그러면 이 평화 부지사가 북한이랑은 조금의 관계도 없는 쌍방울에게 이 대표 방북을 부탁했다라고 지금 변호인도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화영 전 부지사.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아마 김승태 회장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럼 그 사실은 방북을 좀 부탁한 겁니까? 아니면 방북 비용을 부탁한 겁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 방북 비용을 얘기한 거고 1차적으로는 500만 부를 경기도에서 낼 수 없을 때부터 주도권이 김승태한테 넘어간 거예요. 술값을 김승태가 내기 때문에. 북과의 카운터파트가 이화영이 주도하다가 결과적으로 500억을 못 냈잖아, 경기도가. 검찰 조사에 따르면 북한 관계자가 이화영 지사 질책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우가 형보다 낫구만, 이런 그런 거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대북 카운터파트가 어느 날 갑자기 이화영에서 김승태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말 그대로 이제 와서는 대북 관련해서 오히려 이화영 부지사가 김승태한테 부탁해야 되는 그런 꼴일 것이고. 다만 이재명 대표는 이화영을 본 게 아니라 이해찬 대표를 바뀌고 그동안의 북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 중간에 이화영이 부분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부분에 대한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단 하나 아까 우리 김근식 대표님, 김근식 위원장 얘기 중에 하나 좀 반박하고 싶은 것은 쌍방울의 존재를 알고 이화영을 끌어들였다는 말은 좀 그것은 나는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민주당의 그간의 주장은 쌍방울이 대북 사업해보고 싶어서 북한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들이 로비용으로 돈 쓰고 이재명 대표랑 경기도에 뒤집어 씌웠다라는 게 민주당의 반박이었어요. 그런데 이화영 정부지사 진술 되려면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오히려 경기도가 쌍방울에게 방북을 부탁하고 방북 비용 대납한 사실까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해서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뒤집어 씌운 게 아니라.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금 검찰에서의 진술이 사실이고 그것이 여러 경로로 다시 확인이 되고요. 또 본인의 심경 변화를 이번 진술을 통해서 그게 잘 담겨진 거다. 이런 걸 여러 가지, 여러 가지 if and if and 전제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고 했을 때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 쪽에서 했었던 여러 논리들은 한당이 좀 다른 차원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기도 전체 차원은 아니었을지언정 경기도의 부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경기도의 대북 사업의 일환으로 이 문제를 실질적으로 책임을 지고 했었던 거지 김성태가 알아서 하는, 쌍방울이 자기들 사업 이익을 위해서 하는 이런 구조는 좀 아니다라고 하는 새로운 고리가 열린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김진희 기자가 질문 주실 때 민주당은 이렇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있었던 때는 민주당은 전혀 이 사업과 사실은 관련이 없고 경기도 차원에서 있었던 일이라서. 사실은 민주당과 관계없는 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당이 이걸 방어하거나 논리를 전개했다거나 이럴 수는 없고요. 민주당으로서는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만 검찰이 정치화되어서 또 검찰이 기획을 가지고 이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데 뭐 이재명,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백현동 사업, 대장동 사업, 또 대북 사업 이런 등등 또 성남FC, 성남시장 시절의 성남FC 사업 이런 등등과 관련된 일들에 대해서 검찰이 무슨 이잡듯이 지금 이렇게 뒤지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몇 년째 이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데도 무슨 획기적인 변화 혹은 결정적인 증거, 단서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계속 이렇다더라 저렇다더라고 하는 언론에서의 어떤 추측들이 계속 난발되고 있는 거고요. 지금은 이런 어떤 변화가 아직 본인의 입에 의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에 의해서 확인되거나 된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기소나 재판이 열려 있는 상태도 지금 아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아까 뭐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리적으로는 아직도 뭐 산 넘고 물 건너가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단정적으로 사건을 좀 바라보고 진행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일은 민주당과는 무관한 일이다 라고 박용진 의원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잘 알 수 없는 일이죠. 성남경기도지사 재직 시절에 이루어진 일이니까. 그리고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 실제로 이렇게 진술했는지 법정을 통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본인의 입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한 입장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사전 보고했다. 대납 사실을.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도 아직은 단정할 수 없다라는 말씀 거듭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 대표도 재판 과정에서 반박하지 않을까. 혹은 취재 과정에서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입장 나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